웬일이냐, 야밤에? 그냥... 잘 사나? 놀아줄까, 오늘? 너 혼자 살아. 나 좀 놀다 올게. 누구랑 노는데요? 친구랑. 내가 놀아주면 되잖아요. 내가 너랑 뭐라고 노냐? 갔다 올게. 당신이랑 나랑 같이 놀 만한 게 없네요. 그러고 보니까... 하... 야, 나 좀 웃겨봐라. 아저씨가 나 좀 웃겨봐라. 너가 나 웃겨주려고 불러낸 거 아니냐? 무슨 개그맨 공채 준비하냐 내가? 너 웃기려고 한밤중에 불러내게? 그럼 집에 가라. 뭐 그러든가. 집에 가면 뭐 할 건데? 자지 뭐 하겠냐. 그럼 나랑 같이 잠이나 자자. 돈 줄게.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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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아이, 참. 아이, 진짜. 괜찮냐? 아, 난... 난 정말 재수 없는 연이다. 와... 볼만하다, 송미래. 어? 완전 찌그러져버렸네. 참...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막았다. 그래서 좋냐? 좋다. 니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도 좋냐? 나한테 넘치고 남는 게 차다. 너 이렇게 팍 찌그러진 거 보니까 기분 좋다야. 음... 한심하다. 내가 너 같은 애랑 이렇게 말장난이나 하고 앉아있으니. 그럼 나랑 잠이나 자자. 나 돈 안 줄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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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degli là chu. 나 쳤어, 나 쳤냐? 지금? tutaj. ун posp... 어? 또 해봐. 뭐해 봐. 어? 자, 이게 Alberto Ma. tooca. 야...